안녕하세요. 차온유다렌징고차 아차이입니다.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. 현대 에쿠스 신형 VS380 모던 모델이고요.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16만 1,000km 주행했습니다.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.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.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,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제일 먼저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 쪽 스톤측 보이지 않습니다. 다음으로 폼넷 쪽도 살펴보시면 폼넷 쪽은 부터치에 아주 살짝씩 있네요. 확인 부탁드리고요.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.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은 손상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.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. 앞쪽 5.21로 65% 정도 남았고요.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.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.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도 손상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.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. 뒤쪽 3.80으로 거의 50% 정도 남았네요. 다음으로 후면 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. 반대쪽 테일램프 역시도 깨짐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다가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. 네 이제 트렁크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.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네요.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.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.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고요.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마지막으로 보조석 업척 휠도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네요. 계기판 주행거리 16만 1,672km 주행했습니다.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. 작동 잘 되고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.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. 다음으로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. 왼쪽 보시면 전사시파킹 들어가 있고요.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이 차량 HUD 탑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. 다음 위쪽 보시면 ECN 룸밀러 하이패스 블루 링크 들어가 있고요. 그 앞으로는 블랙박스 있습니다.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 호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네요.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디어노트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. 쭉 살펴보시면 드라이빙 모드, 오토 홀드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. 이제 뒤쪽 살펴보시면 리어커튼 또한 탑재되어 있습니다.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. 옆쪽 보시면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되어 있고 작동도 굉장히 잘 됩니다.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. 2열 탑승했습니다.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넓고요. 다음으로 바닥에는 매트 깔려져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면 AV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시고요.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요.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뒷좌석에서도 편리하게 워크인 시트 조작도 가능하세요. 이제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에 시가책 마련되어 있고요.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실게요. 네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뒷좌석도 양쪽 다 전동 시트 있고요. 아래쪽 보시면 렉시콘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엔진 눈 보도록 할게요. 네 이제 엔진 눈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. 엔진 커버 옆쪽으로 쭉 살펴보실게요.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요요 보이지 않고요.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.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.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.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. 그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걸로 해야지 먹고요.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. 중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먹고요. 네 다음으로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쭉 살펴보실게요. 아래쪽의 언더 커버로 이렇게 살펴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.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.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. 이 차량 후련이고요. 하부 점검 마칠게요. 네 이제 정확한 현대 에쿠스 신형 VS380 모덤 모델 살펴보았고요. 저희 차량 엔카진단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.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.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.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